지난 2008년에 출범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8곳의 경제자유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구 신서첨단의료지구 등 3곳은 개발을 마쳤고, 수성의료지구 등 5곳은 단계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경제청은 지난 10년 동안 이들 지구에 24개 외국 기업에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기업 450여 곳에 4조 3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 1만 3천여 개를 창출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성과를 거뒀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기대에 못 미친 아쉬운 성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외자유치 실적이 국내 7개 경제청 가운데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기업 유치도 없고 수성의료지구의 핵심 사업인 국내외 의료기관 유치도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파격적인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등 국내외 기업들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단독 투자 기업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합작 투자 기업을 유치하는 데 좀 더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지역 기업이 해외에 투자했다가 돌아오는 유턴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보는 것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 성장 동력 발굴과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서 10년을 맞은 대구 경북 경제청도 새롭게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TBC 박성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